나를 연마를 하고 그 날이 어느 날카롭게 연마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저는 여태까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지문 사이에 까끌까끌하게 걸리는 느낌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거기에서 한가지 더 나가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런 소리가 나야되요.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날카로운 새소리가 나죠.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연마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. 설거여 gods 거리낵 감사합니다.